네 나쁜놈님 어서오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야야 릴렉스하게 해 좀 무섭게 그냥 어이쿠야 어이쿠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사하시는데 항상 바쁘시는데 오오오오 예 이거 경기 떨때는 웬만하면 피해주시거나 막아주시는게 좋아요 어 아파라 야 그래 반호르트 좀 때려라 어 안되겠다 OP무기인 데네창을 좀 맞아야겠다 아하 점프 점프어택도 하니 아하 아프다 이거 이런식으로 피해주시고요 아 저거 거울쪽으로 싸면은 반사가 되죠 반호르트가 어그리를 좀 잡고 있으니까 저럴 때 많이 패야죠 어 뭐가 나왔네요 쫄이 네 쫄 빠르게 처리해주는게 각본이에요 빠르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 보스도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아우 한대 맞았네 이거는 그냥 중각인거 같으니 오오오 그냥 메이스로 때려잡는게 훨씬 나을거 같네요 어어 야야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고만때려 안대 안대 바놀탈 살아야돼 아 이번에 살려야 하는데 아 죽으면 안되는데 빠르게 잡을게요 거의 다 잡았어요 야야야 그만 때려라 안돼 야 살렸네요 다행히 살렸네요 다음 퀘스트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됐네요